저희는 룸메즈인데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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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이 할 거야? 아니 우리 룸메즈인데 우리 인사법이 없다. 룸메즈. 아. 너 그거 음 매번 똑같이 맞출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러면 내가 그거 하겠다. 룸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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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둘 다 약간 좀 하이톤이잖아. 나의 톤 아닌데? 나 완전 로우톤이야. 이렇게 룸메즈.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봤을 때 우리는 그냥 그냥 룸메즈가 딱 좋은 것 같아. 룸메즈. 안녕하세요 룸메즈예요 이렇게? 어. 그럼 해보자. 안녕하세요 룸메즈예요. 이거 좋다 완전히. 나이스. 우리는 막 괜히 막 예지수처럼 예지수 이런 거 우리가 하면 약간. 우리가 하면 뭐? 투마치. 투마치? 어. 그리고 어색어색. 뭔지? 언니 표정이 지금 더 어색어색.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린 담백하게. 룸메즈는 우리 룸에서 뭐 하는지 궁금해 할 거 아니야? 아 우리 룸에서? 룸에서? 저 영어해요. English you know? 맞아요 저희 영어예요. 영어 아이스잖아. 그리고 저희 유나가. 워더컴. 네. 워더컴. 그 설명 좀 해드려도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야. 물 올랐다고요? 네. 영어. 요즘 워더컴 했대요. 그리고 물이 올라가시고요. 영어로 막 말도 하고요. 밤에 새벽에 배달 음식 야식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 맞아요. 요즘에 안 먹어요. 한 달간 안 먹었지. 맞아요. 그리고 또 게임도 요즘 많이 하고요. 원래는 우리 약간 드라마 많이 봤는데. 게임을. 게임 요즘 많이 해. 게임하고. 언니 이거 보리보리살 해볼까? 왜냐면 이거 믿지한테 안 보여준 거 보여주는 콘텐츠잖아. 보리보리살 한 번도 해둔 줄 없어. 너가 얘기하는 거야? 아 너가 얘기하는 거야. 진짜 해. 해. 피로나? 아니. 피곤하냐고. 아니 너무 좋아 행복해. 놀아주는 거만 안 해? 울어주는 거지 당연히 그럼 이게. 그럼 언니가 내가 놀아줄래. 어디 한번 해봐.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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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라고. 뭘 그럼 왜 어부름 표정으로 하잖아. 보리보리 하면 쌀 있지. 모래. 모래.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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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라고. 보리 좀 그만 차자. 보리. 보리. 쌀. 이러면 안 돼. 맞는가. 언니가 약간 그게 있네. 언니 톤 자체가 엄청 딥하네. 그래 내가 딥. 이렇게 저랑 웃는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이 언니 웃을 때 저 안 웃고 저 웃을 때 이 언니 웃어요. 그래서 둘이 마주보다가 이거 뭐야 하다가 빵 터지는 거예요. 제가 룸에서 이러거든요. 아니 얘가 언니가 그게 있네. 언니 톤 자체가. 딥하네. With your roots. 그리고 아직 생각해 왔어요. 뭔데. 그러니까 아침에 샵에서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이제 저랑 유나 시켜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나가 저한테 메뉴를. 아. 톡으로 보내줬어요. 무슨 빵에 뭐 뭐 무슨 소스 소스 이렇게 추가 이런 건데. 유나가 스모킹. 스모킹 바베큐. 스모킹 바베큐. 스모킹 바베큐. 스모킹 바베큐. 핫 칠리. 렌치 소스.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우리만 웃긴 건가. 나도 안 웃는데 언니 혼자 웃고 있어. 근데 저게 너무 웃긴 거예요. 헤어 하다가. 헤어 하다가. 제가 양보했죠. 막 보니까. 제가 2층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요. 현기쯤. 아. 난리 나. 근데 잠깐만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양보인 거야? 왜냐면 1층이 편하지. 1층이니까 언니. 우리 친구 옆에 테이블 엄청 3개 있는 거 알지? 3개 다 언니 집 넣는 거 알지? 침대 옆에 테이블이 어디 있어? 일단 초록색 언니가 예쁘다고 산 테이블. 그럼 내가 내 돈 내산인데? 방은 내 돈 내산이 아닌데? 방은 같이 쓰는 공간인데? 공간. 진짜 없는데? 야 야. 보조 테이블이잖아. 보조 테이블. 이게 테이블이라고 제일 거창하게 생각해. 그런 거 아니고 이거. 테이블 막 이따만.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뭐 있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침대 옆에 놓는 그 사이드 테이블. 되게 충전기 놓고 막 이러는 그 사이드 테이블. 사이드 테이블이 뭐예요? 진짜 거창하게 하네. 그 이따만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여기 있고 또 여기도 하나 있어. 야 그게 테이블이야. 이거 테이블 아니고. 그리고 언니가 영화 본다고 침대 위에서 쓴다고 한 테이블. 그 나무 테이블 알지? 그것도 여기 바로 있고. 근데 화장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와 그거는 그냥 영화 그거는 그냥 냅두는 거지. 아 브라비다 브라비. 그건 네가 나랑 야식 먹는 테이블이잖아. 야식 먹을 적 있어? 있지. 나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 맞아. 최근에 생일이었지. 언니가 나 뭐 해줬지? 완전 많이 끌어줬지. 우선 그날 솔직히 말하면 그날 제가 몰라요 안무 연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왔는데 저를 반기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 예지 언니요. 그리고 리안이는 안에서 누워서 있는 거. 아니 나 예지 언니 그날 자고 있었어. 나 집 들어가는데. 너 서운한 소리 하지 마. 내가. 서운한 소리. 내가 기억 안 나? 제가 딱 왔을 때 류진 언니가. 예지 자가지고 내가 예지한테 신유나 오면 축하해 주기로 했는데 유나가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기다리다가 이제 잠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약간 후지부지 돼서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근데 후지부지 돼가지고 약간 갑자기 다들 저희 방이니까? 방에 와서 그냥 선물만 이렇게 주고 가는 거예요. 언니가 야 뭐야 거기서 갑자기. 약간 억울 그 억울리아 약간 이 표정을 하면서. 야 뭐야. 다 같이 하자면. 그래서 10분 뒤에 모여서. 생일 10. 10일날. 10일날 생일파티겠죠. 저희는 항상 약간 약속처럼. 생일날 밤에 딱. 맞아 맞아. 뭔가 크게는 아니지만 정말 케이크는 항상 꼭 불어주거든요. 맞아. 뭔가 그 자리가 빠지면서 섭하긴 해요. 뭔가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고. 그래서 다 같이 해주자고 했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 내가 그때 케이크 내가 사왔단 말이야. 진짜? 어 그래 내가 니 몰래 사와가지고. 막 벨란다이 놓고서는. 기다렸는데 갑자기. 그 새벽까지 다들 기다렸다가. 그래서 좀 흐지부지 된 거구나. 준비를. 우리.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할까? 해주고 싶은 거나. 해주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거 하자. 그래. 그러면 나는. 되게 먼 미래나 현실 가능성 없느냐. 그런 거 써도 되는 거지. Of course you can do it everything.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다 같이 할머니 돼서 갈비 뜯다가 막. 이나가? 찔리 찔리 어머니 막 이러고 싶다고. 진짜? 그런 상상을 하면 진짜 좀 행복하다. 근데 우리. 진짜 멤버들 경현이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그럴 때마다 항상 언니 할머니 얘기 꺼내는 거. 진짜 할머니 돼서 뭐 맨날. 맨날 할머니랑 갈비 나오는 거. 뜨개질. 어 차량 언니 뜨개질 얘기 나오고. 보지 마. 왜 그러지? 너 되게 난 뭐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진심이야? 응. 진심인데.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해주고 싶은 거잖아. 야 너 컬러 싫어. 약간 약간 무서워요. 얘 우주 얘기 시켜준대요. 저 로켓 타기 싫어하고 무서워요. 걔 해주고 싶어하잖아. 내가 뚝딱 하면 뚝딱 그렇게. 영환이. 웃어라. 나 다 했어. 아 뭐야. 뭐야. 이게 감동이야 왜. 이게 왜? 나부터 할게. 언니 거 울 거 같아. 어? 첫 번째 우주 여행 시켜주기. 어. 두 번째. 발에 살 좀 붙여주기. 발에 살은 왜? 언니가 발에 살이 없는 편이라. 어. 저 힐 많이 신잖아요. 항상 숙소에서 같이 사니까 발을 보면. 발에. 주책 맞아 우리. 왜 이래. 일어나. 아니 발에 살 붙이는 게 너무 슬퍼서. 아 이제 언니 거 봤어요 먼저. 아 웃겨. 아 웃, 웃어. 아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 털 나는데. 미쳤나 봐. 마저 할게. 발에 살 좀 붙여주기. 언니가 발에 살이 없는 편이라. 항상 숙소에 있으면 힐 신고 이러니까 연습. 저희 춤 많이 하니까. 칼발이니까 또 엄청 아파 하니까. 발에 살 좀 붙여주기. 세 번째. 영원히 웃어라. 웃는 모습 너무 예쁘니까. 네 번째. 룸메즈 할머니까지 함께하기. 이건 언니가 원할 것 같아서 넣었고. 다섯 번째. 변하지 않기. 러블리야. 6번. 트윈룩. 기똥차게 차려입고 여행가기. 그리고 7번. 나 성인 되면 근사한 레스토랑 데려가서. 근사한 와인과 함께 근사한 시간 보내기. 헐. 여덟 번째. 언니 잃지 않기. 리아 언니 어떤 상황이 와도 늘 언니 편이야. 곁에 함께 하자. 러브유. 러브유.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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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짓말은 주책이라고 욕하다고.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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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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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난다고 저는 유나가 계속 싶은 거 우선 첫 번째 유나 성인 되면 근사한 거 데려가서 둘이 와인 마시기 두 번째는 해외여행 데려가서 내가 소개시켜주기 약간 내가 리드하고 데리고 다니기 약간 제가 조금 잘난 척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기분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나가 웨딩드레스 입은 거 예쁘게 봐주기 그리고 유나 살면서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언니 데려주기 다섯 번째는 제가 이제 성공하고 좀 그래서 능력 짱짱 멋진 언니 유나에게 언니 부심 부릴 수 있는 그런 언니가 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아니 왜냐면 아까 쓰고 있는데 그때 막 유나한테 살면서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언니가 되어주기 하는데 멤버 막 있지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그래서 감동이었어요 울어도 인사는 해야 돼 룸메지 지금까지 룸메지였습니다 bitterness 노래 노래 citizenshi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